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갈뱅님의 별명이 어릴 때 뭐였어요? 저는 너무 조용한 어린이라서 별명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가지고 항상 유치한 별명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 이름들은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는 성이 오씨인데 이름이 진호에요. 진호? 오씨니까 오진호인거에요. 우리가 마침 두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 오징어 게임 했는데 친구 별명 오징어였어요. 항상 오징어 오징어를 이렇게 놀려서 개명했어요. 개명하다는 이름을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 친구도 이름이 호영이었거든요.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호빵 호빵 이렇게 놀렸어요. 호빵이 겨울에 먹는 빵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름을 바꿨어요. 호빵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호빵 맛있잖아요. 그죠? 겨울에? 네. 호빵은 나쁜 뜻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놀리니까 걔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 부모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싫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 있는 친구들 부러웠어요. 제가 너무 조용하고 관심을 못 받는 친구니까 반해서 내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연습했어요. 입술을 이렇게 붕어처럼 만드는 거예요. 와 잘한다. 그래서 붕어라는 별명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붕어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다. 장기자랑 할 때 나는 붕어 얼굴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입술로 이렇게 친구들이 야 진짜 붕어 같아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붕어라고 불러주는 게 나는 너무 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저는 별명이 계속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첫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 별명은 황금박쥐. 제 이름이 박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박쥐에다가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황금을 붙여줬어요. 두 번째는 야옹이 라고 별명이었어요. 왜 야옹이죠? 야옹! 고양이 소리잖아요. 제가 고양이 닮았다고 친구들이 야옹이라고 불렀어요. 박야옹이. 야옹이 하고 똥치. 별명이 되게 많았네요. 똥치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좀 더러운 뜻이 있어요. 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명이 있으셨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에 비슷한 소리가 있으면 별명으로 지어줘요. 어렸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파트너가 지어주는 이름은 애칭이라고 하죠. 별명도 있고 애칭도 있고 한국에 별명에 관련된 유명한 동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고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특별히 저희가 세 번째 팟캐스트를 맞아서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어개. BTS 엄마가 부를 때는 꿀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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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 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다 불러봤을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이름을 짓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BTS 멤버들 이름 다 아세요? 진은 김석진. 마지막 이름을 딴 것 같아요. 뷰는 김태형. 랩몬스터는 김남준. RM. 그렇죠. RM이라고 그러죠. 제이홉은 정우석. 모든 멤버는 아니지만 김씨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왜 다 응우엔일까? 네. 저도 들어봤어요. 응우엔이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도 비슷하게 김씨라는 성이 인구의 20%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응우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북한에 계신 그분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볼드모트 같은 분이죠. 북한에 있는 볼드모트. 김정윤 씨도 김씨라는 성이죠. 이렇게 한국과 북한에 김씨 성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는 전체 성의 종류가 한 3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00개 정도면 적은 편인 거죠. 그중에 김씨, 이씨, 박씨가 전체 한국 인구의 45%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나요? 그래서 서울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명이 맞는다는 농담이 있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네. 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서방이라고 하면 서울에 너무 많으니까 정말 찾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면 장사하는 분들이 김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남궁처럼 두 글자인 성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 기생충에서 정말 좋은 집의 집주인 이름이 남궁현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부잣집을 지으신 건축가가 남궁현자 선생님이었어요. 네. 이렇게 남궁처럼 두 글자 성을 쓰면 조금 특별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공이라는 성을 가진 친구가 전화 왔는데 걔는 이름 대신 성으로 불렸어요. 그냥 사공 이렇게. 성이 특이해서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성이 300개가 있다고 하지만 같은 김씨라도 이 가문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본관이라고 해요. 네. 본관. 그래서 성은 300개더라도 이 성의 그룹이 다 다른 거예요. 성은 300개고 전체 그룹을 나누면 5000개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김씨라도 조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관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같은 김씨끼리 서로 만났어도 당신 본관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본관이다 하면 반가워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싶을 때는 어디 김씨예요? 어디 박씨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성씨마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국 사람들끼리 잘 알고 있는 문화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두 글자로 된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성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두 글자 성 가진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이, 박이 이런 성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죠? 요즘 페미니즘이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성도 같이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머니 성, 아버지 성 같이 써서 두 글자 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서도 성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에 페미니스트 책을 쓰는 여성학자 한 분도 성함이 권김현영이에요. 외국 분들이 한국 국적을 얻으면 이름을 한국인처럼 바꾸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 분이 한국에 와서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조상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분이 그 가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성을 주는 게 한국 역사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고려시대 때 위구르 쪽에서 귀화한 분이 장씨 성을 받았다고 하고요. 옛날에 베트남 리 왕조에서 온 왕자가 귀화해서 이씨 성을 받았기도 하고 일본 분도 있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 등등 여러 외국 분들이 한국 역사 속에서 성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신호인 거죠. 한반도 사람들만 우리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이미 옛날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되게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도 옛날부터 은근히 다문화 사회였다. 네. 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한 오빠 중에 장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수염도 많고 눈도 진짜 커요. 그래서 완전 옛날 한국 사람들끼리만 낳은 얼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다가 그 장씨인 오빠에게 연락했거든요. 혹시 덕수 장씨냐고? 왜냐면 덕수 장씨가 위구르에서 온 분이 조상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베스트 프렌즈 중에 류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가문의 조상들 이름을 다 써 놓은 종이가 있었거든요. 족보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도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종이를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 친구랑 몰래 같이 보자. 너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냐? 한번 찾아봤는데 완전 옛날에 가마를 들던 중국 사람이 성을 왕에게 받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마꾼이 한국의 왕에게 받은 성시여서 제가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나요. 역사 속의 한국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이름들은 누가 짓나요? 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보통 우리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 이름도 왜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보통은 옛날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짓는 이유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공부를 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이름 짓는 경우가 많죠. 보통 한자를 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으니까 네. 한자 공부를 하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많이 짓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보면 어디서 이름을 받아왔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서 받아오나요? 어디 이름을 나눠주는 데가 있나 봐요?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시면 길거리에서 가끔 장명소 혹은 철학관이라는 이상한 작은 가게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가게 앞에 이름은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름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철학관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복이 오는 것, 기운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화라든지 양과 음 이런 원리를 많이 공부한 분들이 이 한자의 뜻과 획순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이름을 그런 장명소, 철학관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종 본 것 같아요. 이름을 놀림 받아서 스님들한테, 절에서 스님들한테 받아오기도 하고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새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에 어떤 그 사람의 기운, 에너지 이런 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 이름 또 그렇게 바꿨어요. 오, 재밌네요.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짓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성을 일본어로 바꿔야 됐죠. 네, 성뿐만 아니고 아마 이름 전체를 그래서 창시개명이라고 했어요. 네, 한국의 슬픈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달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일본 식민지가 돼서 모두 이름을 바꿔라고 하니까 달팽이라는 이름을 일본어로, 일본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우라, 나카야마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1939년부터 1946년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일본 스타일로 바꿔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 북한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문화에 맞게 이름을 지으라고 북한도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당에서 또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나 봐요. 그래서 이름 조차도 자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이름을 짓지 말라 해서 예를 들면 부자라는 이름이라든지 백만원 이런 이름은 짓지 말라고 한다고 금지했대요. 이런 이름을. 네. 오늘의 속담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입니다. 범이라는 것은 호랑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름만 남게 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만을 남긴다. 이름이 대신하는 것은 사람의 명예, 사람의 업적 이런 걸 대신하는 말이에요. 또 오늘 두 글자로 된 이름을 많이 배웠잖아요. 남궁, 제갈, 사공 그래서 오늘 배운 속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입니다. 네. 사공이라는 말은 성이기도 하고 다른 뜻도 있죠. 사공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성이고 두 번째는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죠. 그래서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디로 갈지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하다가 힘든 점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하늘 선생님 말만 들으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결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속담을 기억하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네. 이름을 바꾼다고 운명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선택과 지금의 행동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순간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하루의 순간순간을 마지막 유언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봤어요. 사실 어떤 학자의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루의 순간순간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가 쉬운데 여러분들도 의미를 담아서 하루를 꽉 채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팟캐스트는 뭔가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이번 팟캐스트는 교훈을 남겼어요. 마지막 하느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고 웅대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가슴이 벅차오를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팟캐스트에 의견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 시간을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어 본능 Korean Instinct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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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